성 유스티노 순교자 기념일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나자레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위세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위세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기를 바랐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방금 여러분이 들은 복음 말씀 중에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바르티메오를 거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지라는 표현이 단순히 가진 것이 없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보단 나에게 남아 있는 것 중 무엇 하나 원전한 것이 없게 되었다 라는 말이 더 공감되는 뜻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보게 해달라는 바르티메오의 정은 단순한 시력 회복에 그치지 않고 혼전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기도를 다음과 같이 해석해 봅니다. 주님,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제 방식을 강요했습니다. 제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사람들을 뜯어 고치며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에겐 무엇 하나 원전하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망가뜨렸고 제가 제 발등을 찍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왜곡시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게 해 주십시오. 저 역시 사제로 살면서 완전히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전부 망가져 버린 것이죠. 시간이 지나 성찰해 보니 제 무너짐의 이유는 타인에게 있지 않고 스스로에게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만의 선과 악의 기준으로 쌓아온 벽이 나를 향해 무너져 버림을 경험한 것이죠. 그때 자신을 성찰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청취자들에게 공감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온전한 존재이길 바라며 죽을 고비를 넘고 나니 미움과 싫음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 불행은 미움과 싫어하는 마음에서 오니까.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기준을 자신 안에 두려워했기에 모든 것이 망가지고 나서야 무엇 하나 온전한 것이 없음을 깨닫는다. 선화과의 비극은 나에게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침술로 빚은 완고한 마음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감사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도 온전한 마음 안에 머물고자 하는 나를 발견한다. 예, 바르티미오가 회복한 온전함의 은총이 여러분과도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오순절 평화의 마을 부원장 이종원 가브리엘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이종원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